어, 꿀꺼? 아유, 잘했어. 아유, 잘했어. 그래도 멋있으세요. 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해나갈 수 있어요, 팀장님처럼. 딸내미가 최고다. 너무 예쁘잖아. 사부의.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. 아연아.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?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. 이수관. 지금 힘들어도 다 알아서 할 거야. 이제 너무 감사해요. 정신이 바로 다시 한번 더 알아듬어요. 저희는 더 잘할 수 있을까?